안녕하세요. 오늘 앨범과 서절레고 7023 데스티니의 새도우 리뷰입니다. 7023 데스티니의 새도우입니다. 부품 수준은 367개이고 출시값은 44,900원이고 출시년도는 2018년입니다. 미니 피규어는 로이드, 콜, 버빈이 들어있습니다.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다음으로 버빈은 후보보드입니다. 그냥 평범한 후보드입니다. 다음으로 데스티니의 새도우입니다. 뒷부분에 콜과 로이드를 태워줄 수 있고요. 기믹으로는 스터디 슈터 발사와 뒷부분을 눌러서 날개를 펼쳐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도 분류시켜줄 수 있습니다. 문은 앞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고 데스티니의 새도우를 리뷰해보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